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필수의료과 분야는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하시네요. 오늘 글을 보다가 글에 전공의들이 한 이야기를 실어놓으셨네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한 명씩 총 4명의 전공의들이 진료 참관을 위해 하트웰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신경외과 전공의들로 1년차를 마친 사람이 한 명, 2년차를 마친 사람이 두 명, 3년차를 마친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이들로부터 전공의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은 저도 전공의를 만나서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인맥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더 바쁘게 사시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노한규 여러분들 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듣는 겁니다. 노한규 원장이 본인의 진로 참관회에서 오신 전공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한 겁니다.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당연히 지금 불안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들이 아깝기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면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의사생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의 이름 전공의가 의료 참관에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전문의를 딸 때는 나도 반드시 전문의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저도 굳이 전문의를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따야 된다는 생각이 바뀐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들은 정신없이 트랙을 도는 다람쥐처럼 살았을 겁니다. 인턴 마치면 전공의 하고 전공의 하면 전문의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은 그걸 이제 한 번 털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제 마지막에 한 분께서 하던 전공을 포기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에 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필수의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엄청나게 크게 기여한 것이 필수의료가를 포기하는 전공의 수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산한 것이고 지금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전공의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필수의료가를 접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술을 전담할 수 있는 의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끔 기여를 한 겁니다. 이제 필수의료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진짜 큰일인데 이대로 간다면 바뀔 가능성이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필수의료가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생각할 때도 이런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의사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문의나 전임의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막상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의사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필수과 전공의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만둬버리면 나도 그만둡니다. 주의가 다 그만둬리면 진짜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왜 사람은 벌써 앞을 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본인이 큰 중병을 앓거나 가족들이 큰 중병을 앓기 전까지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웃기는 일하게 하고 여러분들 무슨 큰일인데 지금 병원 가게 되면 다 진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가벼운 진로는 다 가능하고 진짜 중요한 건 당신 무슨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 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필수의료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의사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심일 겁니다. 교통사고 나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 김해에서 건축 현장에서 한 분이 골절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큰 거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번 봅시다. 저는 다른 우파 유튜브들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댓글 같은 걸 남기면 대부분 다 침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사들을 나무라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이 한 번 보시죠. 이게 노한규 원장 이야기인 겁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정확한 의미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은 모두 정의 자스티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 주도의 의로 붕괴 사태를 맞아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헌법을 유련한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정책성과 정치적 가치관은 그다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안세영 선수가 쏘아알린 작은 공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들을 보면 그 놀라움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조선의 유전자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대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대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본인 스스로와 자유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기본권을 얻어낸 것도 아닌 겁니다. 여성들의 참정권 이름들 아마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도입됐을 겁니다. 여성들의 이름도 투표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격동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이런 것을 얻어낸 겁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그냥 준 겁니다. 너의 기본권 너의 참정권 너의 투표권 그래서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로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선거가 전부가 다 무너져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 다 침묵하는 게 뭔가 하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투표권과 참정권을 얻어보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미 군정이 1948년도 6월 10일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야간학교를 여러분들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왜 기역리언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려면 기역리언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간학습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글을 우리심으로 얻어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힘들게 얻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란 피조물은 고마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피를 흐면서 자유라든지 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뭐죠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여러분들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치극히 집단주의적 색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원형을 보려고 되면 그냥 북조선을 보면 되는 겁니다. 북조선의 그것에 원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돌련변이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선의 dna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우파들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들 선거에 스피크아웃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료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뭡니까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본인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우파 우파가 뭡니까 그 개념이야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이 생기죠. 우파적 세계관이 뭔지 개념을 잡으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극기 흔드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도 그렇게 뭡니까 까부시고 엄보론을 치부하고 의료 사태도 그렇게 침묵할 수 있고 안시행한께도 그렇게 이런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데 오래 걸리는 거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노한규 원장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선거에서도 스피크아웃의 발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의료 사태에서도 전공의 편에 있어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번 사태 안세형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런데 네임택은 필요하니까 그냥 우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서 얻어본 게 없는 겁니다. 서구시민사회가 여러분들 그 여성들의 투표권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싸우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아마 미국이 1911년 11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 여성권의 투표권을 얻는 거가. 정의가 여러분 침해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정의가 침해당하는 것도 분노하고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공의들이 그 정임금에 100시간 120시간 노동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야 되죠. 다음에 정문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힘을 모아주고 그걸 고치는 데 힘을 더해 줘야 되는. 그게 본인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성준님 제 아들이 3년차 전공인데 사직처리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듯 합니다. 군 문제가 남아있네요. 38개월 군 문제가. 큰 문제는 4년이네요.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네요.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군 갔다 오더라도 40대니까 한국의 의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뭐 훨씬 늦은 나이에도 딴 나라로 가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제 주위 아주 가까운 친지 친구들조차 걱정하는 듯 합니다. 제가 심각성을 이야기하려면 듣기 귀찮아합니다. 저는 국가의 지속력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의료는 이번 사태로 붕괴되는 수수이고 교육은 학교에 넓음을 넣어서 앞으로 수많은 금쪽일을 양성하고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법으로 우수한 양질의 인재가 교사되기를 꺼려서 입시 커트라인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대학에 여러분들 등록금을 16년째 묶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하시면 알바뇨 내가 알바냐 이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의료인력 공급체제라는 것이 그냥 전공이만 필요하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릅니다. 의료정책을 패스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제가 자랑이 아니고 보시죠. 저는 공 박사님을 보면 놀라운 게 경제학 박사인데 거의 과학자 같은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경제학을 배운 박민수나 조규홍은 학교를 다닐 때 농땡이를 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야말로 출세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인성문제입니까? 공무원들이 과거 양반들 과거 급제하듯이 20대 어릴 때 사신화의 형식화 되어 안하무인이 되어 각질하면서 국가를 이끄는 이런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일본도 검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검사 달리 정치관려 일체 없습니다. 평상시도 수도성 같이 살고 은퇴에서도 다들 은둔생활을 하더랍니다. 정간예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사들입니다. 방송마다 법조인이 나와서 떠들고 스포츠에 내까지 평가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왜 이 차이가 나느냐 무슨 차이라고 보십니까? 박민수 씨나 조규홍 씨가 행정고시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제학과를 졸업했든지 박민수 씨는 경제학과를 졸업했든 어떻든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행정고시는 경제학 과목을 많이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뭔가 하니까 암기였던 거죠. 서울대를 나오고 행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암기입니다. 제가 했던 게 뭔가 하니까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a way of economic thinking을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외워서 시험을 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종류의 훈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적 사고를. 그게 큰 차이인 겁니다. 머리야 조경 씨나 박민수 씨가 다 똑똑한 분들이죠. 그냥 외워가 시험을 친 겁니다. 외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사고 훈련인데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그냥 의사 집단을 무찌르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의사 수를 5년간 1만 명 더 늘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미 교수, 강의실, 의사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년 후에 제자리를 돌릴 수 있습니까? 사람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과잉 투자 쓸모없는 투자가 그리고 특히 의사를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금 나라에서 의사 되는데 돈 지원해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등록금 외에 인프라 대학 강의동을 직구하는 것은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다른 이공대 출신보다 의사를 키우는데 제가 언젠가 통계를 봤는데 의사 1인당 본인 등록금 외에 상당한 정도의 국가의 재정적 보조가 의사가 한 명 나오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교육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납세자들이 넣어 가지고 사람을 키운 다음에 전부 다 외국으로 빠질 판이 된 겁니다. 제가 만일 지금 30대 초반에 전공이 1년 차 정도가 됐다. 저는 떠날 겁니다. 준비를 착실해가 저는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의료계 상황이 앞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반론 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어떻게 자기 사익을 추구해서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이 행복하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그런 판단을 기로에 서겠죠. 앞이 좋아지면 나아질 것 같으면 당연히 뭐죠. 익숙한 곳에 머무는 거죠. 앞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료사태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료사태만 본 게 아니고 2020년부터 선거까지 여러분들 다 함께 봤기 때문에 한국 사회 여러분들의 수준 한국의 민도 한국의 여러분들 지적 인프라 한국의 정치구도 정치세력 그 사람들의 신념 그 사람의 이름 수준 그 사람의 야망 전부를 다 본 거죠. 그냥 구석구석을 본 겁니다. 한국 사회를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